방송 뮤지션을 양상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AG06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는 마이크 채널만 체크를 했었는데 멀틴 푸시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갖고 하이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베이스를 라인으로 연결을 해놨고 베이스 들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시험곡은 제가 한번 우리 종이의 집 썰을 좀 들었었죠 종이의 집의 엔딩곡으로 나왔던 콜드플레이의 픽스유 픽스유의 피아노와 기타와 베이스 사운드 정도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녹음 먼저 하실건가요? 네네 베이스부터 뭐 낮은음부터 좋아요 낮은음부터 해보죠 뭐 오 개인이 굉장하네요 이것도 약간 패드를 해야 될 것 같아 꽤 좋아요 패드 하니까 바로 싹 살아났죠 여기가 어우 이거 여기 네 여기네요 오 좋아요 엠프 시뮬레이터 한번 눌러볼까요? 네 우와 요런거 이펙터도 한번 들어쾰게요 오 그렇군요 이런식으로 아! 직관적이라서 진짜 이런게 좋네 그래. 그래서 제가 말 comput reducing 게 역시나 이게 라이브 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가기야 그렇습니다 네 노래 해볼게요 할게요 그거 맨날 하죠 네 따위야 맞아요 엑스제팬한테 배운 베이스라인 이게 엔드레스레인 스타일 베이스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를 더블링으로 해볼게요 오늘은 기타를 두 번 칠게요 acji실에서 계속lé 나를 투 Walk Quest 않은 흥금의 제발 벽 눈밀에서 흥금이 searches Foster 수 如此 traditionally forbid 참 verdi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럴까요? 코러스 양쪽으로 쌓을게요. 두 번을 해야겠죠? 아, 잘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, 좋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이번에는 저희가 트랙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. 네, 돌아보도록 할게요. 치료가 되는 건가? 네, 이번에도 오디오만 들어볼게요. 그래 봐야 피아노만 빠지는 거네요. 그렇죠. 네,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lights will catch you home and ignite your bones and I will try to fix you 이게 지금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저번 시간보다 뭐 이게 사운드가 더 좋아졌냐 이런 게 전혀 없고요. 근데 확실히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가격대에 성능 제대로 나오고 사운드도 잘 받아지고 그리고 확실히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쨍하게 잘 받아지는 편인 것 같아요. 진짜 뭐 날아가지 않고 괜찮은데 근데 이제 뭐 아까 저희가 켜봤을 때 컴프 EQ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톤 손실이 좀 있다 보니까 함부로 사용하진 마시고 네, 녹음 받을 때는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앰프 시뮬레이터, 이펙터 뭐 이런 건 그냥 약간 좀 퀄리티가 엄청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뭐 방송하시다가 뭐 잠깐 켜보고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녹음용으로는 애매하다. 방송용으로는 괜찮고요. 그거는 좀 거시겠다. 이제 드라이로 한번 들어볼게요. 정말 무난합니다. 퀄리티의 변화는 없어요. 그 뭐 여러분들 뭐 AG03편 보신 분들 바로 오셔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운드 퀄리티 엄청 뭐 달라지는 거 없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보통 엔트리급에서 채택하는 그 같은 엔진에서 이제 구스 늘리기 사운드 뭐 요거인 것 같고요. 그리고 확실한 거는 이제 3채널에서 6채널로 갔기 때문에 합주까지는 가능하시고요. 그 이제 근데 뭐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전자드럼처럼 이제 라인으로 하나 뺏어 들을 수 있어야 이제 밴드 편성이 가능하다.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냥 어 이제 방송하실 때 연주자 대동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송 아니면은 어 이제 마이크가 이제 어쨌든 두 개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물론 다이나믹 마이크로 치면 또 더 연결할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뭐 방송 쪽에서 확실히 좀 활용도가 많이 좋겠다. 그렇습니다.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. 네. 이렇게 오늘 야마하의 에이지 06 같이 보셨고요. 퀄리티의 차이보다는 그냥 구스 디자인 이런 거에 맞춰서 구매를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레트로한 감성 예쁜 디자인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믹서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저렴한 가격 이런 것들이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오늘 야마하의 에이지 032 이어서 06까지 같이 봤고요. 네.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기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구석 미션은 양상입니다. 레코딩 타임즈